이곳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날이 초도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띄우셨는데 가신분들 후회할 수 있... 후회하도록 가신분들 후회하려고 하는 노래를 내려보라고 할게요 먼저 갔어? 왜? 아니 우리 스님들이 앉아계신데 먼저 갔단 말이야? 아... 진짜... 아... 한 번만 더 하죠 기운이 너무 남았네 사랑이야 라는 곡을 좀..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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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고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서 한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다른 밤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오 사랑이야 사랑이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고기에 찾아와 어느새 신의 물 하나 이렇게 흘려놓으셨나요 어느 빛 어느 바람이 이렇게 당신이 흘려놓으신 물처럼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가슴속에 항상 혼자 예방하던 그 순간 한 번은 미소를 터져버린 내 영혼 너 사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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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